아아.. 계셨죠? 엉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아, 청년이나 약혼식 쓰면 이거 사고나는것 좀 아아아아 어, 오빠죽어, 조소장죽어, 청년 죽을뿐해 아, 어떤 애 있어도 야약한 결혼은 안돼 네, 무슨 소리야. 그래도 그래. 들어먹어요. 화음이 좀 길길이 뛰는데. 나한테 생각했어. 황병의 상황을 볼 수 있나. 전화 좀 해봐. 네, 정말 그래. 우리 식구, 아무도 알지 말고 보자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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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